2023년 6월 27일 화요일 현지시각 10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. 터널 통과하자마자 이쪽으로는 트라브존 돌아가는 길이네요. 트라브존 아르트빈 호파 경찰들이 인청이 있고 국경 도착한 것 같습니다. 국경 도착한 것 같습니다. 나오는 차로는 이로 나오고 들어간 차로는 저쪽으로 들어가는데요. 들어갈 수 있을까요? 일단은 상당수의 현지 트라키에인들은 차를 여기 세워두고 안쪽으로 걸어서 들어가든지 여기는 태워주러 온 사람들 여기까지 태워주고 저기서 검사하고 나가는 밤에도 하는 모양입니다. 밤에도 하는 모양이에요. 네 밤에도 하는 모양입니다. 저쪽이 차량들이 지나가는 길인 것 같고요. 가봐야 되겠습니다. 저쪽으로 가랍니다.